안녕하세요! 오늘은 opiwork.com 자, 음료수는 달콤한 제품이에요 매콤한 연어 초콜릿 아삭아삭 매콤달콤달콤 맛 매콤하고 맛있어요 저는 이렇게 베트남으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식감이 좋아요 참기름을 해줘요 참기름을 준비했어요 맛있게 잘 먹어요 이건 참기름이 잘 먹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초콜릿 쫄깃쫄깃 팽이버섯 해장이 적당히 맛있어요 해장이 적당히 잘 어울려요 목은 매콤한 맛이에요 이 소스는 아주 쫄깃쫄깃해요 참기름이 더 따뜻해요 아이스크림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엄청나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삭아삭 달콤한 식감이에요 고소한 식감이에요 오이 오도독 오이 참깨 새콤달콤 또한 주먹밥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주먹밥은 주먹밥이 더 맛있어요 찍먹밥 오늘의 주먹밥은 주먹밥을 먹었죠? 주먹밥이 잘 어울려요 이것은 치즈가 제일 맛있어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이 치즈는 아주 좋아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꿀맛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저는 부끄러워서 저거 먹어야 해요 맛은 더 맛있어요 아삭아삭 까맣게 먹어야돼요 치즈소스 치즈소스 치즈소스